놀러 간다! 사실 저는 오늘 비가 왕창 내려가지고 안타기 사실 바라고 있었긴 한데 완전... 너무 맑은데? 도구마일 햇빛이 왕창 내리는 날씨가 너무 좋은데? 찾아봤다고 너무 궁금해가지고 보니까 놀이가 이렇게 돼있던 것 같은데 봤는데 비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더만 솔직히 뭐 안전벨트도 타고 안 죽기만 하는 게 되네 지민아 할 수 있겠어? 안 죽어 할 수 있어 죄송합니다 아 오버하지마 오버하지마 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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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질 대장은 여기 위쪽 가있고 자 정확히 한 시간 푸면 넌 공중 약 1028m에 있을 거야 1028m에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이제 내 콘서트라서 목을 안 껴야 돼요 소리를 안 지르고 타야 돼 아니 내가 보기엔 그 노트에서 소리도 안 나와 야 낮게 하면 돼 남자들 소리 지르는 거 있잖아 아니야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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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안 내야 돼 오늘 우리 목표는 소리를 안 내고 놀이기기 놈이 즐겁게 타는 게 목표입니다 지민이가 즐겁게 탈 수 있으니까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가보고 알겠죠? 그래서 이쯤에서 휴가는 고고고 나와야 되는데 고고고! 마음이 준비를 해야지 마음이 준비를 해야지 사람이 마음이 난 솔직히 놀이기구 많은 사람 이해를 못하겠어 왜 굳이 편안하게 사면 되는 걸 굳이 힘든 게 공포를 느끼고 인간은 본능적으로 중력을 거부하고 싶어하는 게 있어 이해를 이해 못할 거야 내가 못할 것 같은데 줄이 엄청 소린데요? 못할 수도 있겠다 우와 오오오오 Yeah man Yeah man 저 별로 아프지 않겠는데 나는 진짜 손으로 와가지고 아니 거.. 제가 갑자기 손으로 와가지고 도살장이 끌려 가는 기분이다 살아서 돌아오겠습니다. 저요? 그냥 앉아있으면 앉아봐서 붙여있고 기구가 알아서 출발하는 거죠. 잘 타지는 않아요. 저보다 뭐 호비나 지민이나 그런 뭐 세상 물정 모르는 겁쟁이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살짝 복종될 뿐이죠. 나을 위한 놀이기구가 있네요. 봐보세요. 재밌게 타시길. 탈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애들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와 이거 타야 된다고. 이거. 가면. 84번. 84번부터 가야 할 것 같은데? 84번. 아 저도 잘 몰라요. 어떻게 타보는 거예요? 별거 아니야. 크로스 먹어야 돼요. 아니 내가 나의 사랑을 못 주고 있는데. 이거 이거 이거. 이게 바로 호비가 말한 저희의 아미들에 대한 저희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 하트 프레첼. 제가 한입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쳐. 특히. 지쳐. 리액션. 어떤 채운 공수. 아 무서운 공수. 아 무서운 공수. 어려워. 타로 가는 거야? 제일 무서운 거야. 아 빨리 타고 싶다. 바로 탄다고요? 아. 바로 안 타도 되는데. 무서워. 이거 나 무서워. 무서운 공수. 이거 나 무서워. 아 무서워서. 저거 아니다! 무서웠어! 무서웠어! 야 저거 아니다! 누락 승격이다! 아니다! 저거 아니다! 저거 아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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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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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안 무서우면 돼요? 별로 안 무서워 생각보다 쉽네 이게 날아다니는다 저거 참 무서운 거야 지켜갈 것들이 많아져서 네? 멍도 소중하다보 하다가 진짜 심장만을 걸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거든 뭐야! 음악도 짱나게! 아! 음악도 짱나! 이게 여기 제일 무서운 거잖아 우리 기계의 제일 무서운 거야 음악도 짱니까? волоко 음 음악도 짱이 월요일러 어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한 번 들어왔으니까 왜 자신감이 생겼지? 자신감이 생겼지? 자신감 붙었어요 별 거 아니야 하나! 오! 왜 찰리가 났어? 큰일 났습니다. 너무, 너무, 너무 고소하다고 합니다. fought 좀 원치, but look at her. 오빠, 놀러 가요. 약간 볼리아 생각해봐, 별로 안 무서울 것 같은데. 별로 안 무서울 것 같은데. 야, 오버하지 마. 오버하지 마. 아, 오버하지 마, 오버하지 마. 막 이렇게 들고 있잖아, 막 이렇게 떨어질 때. 아, 내 내장은 여기 위쪽 가있고 내 몸은 먼저. 덮겠지? 안 부러지게 하잖아. 아, 위험해. 아, 손 아파. 아, 오마이 갓. 아, 뜨겠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여기 온 거지? 아, 살 미워. 아, 이렇게 두치운 거. 아, 수근 조아도 좀 해봤다. 수근 조아도 한번씩 해봤어. 아, 점차. 아, 고마워. 아, 안 돼, 안 돼. 아, 제 체크? 아, 잘? 짜증나요? 짜증나요? 예전! 저 눈물에서 순간 기절을 해가지고요, 제가. 와. 다신 안 탈 거예요. 가자. 축하자. 가자, 축하자. 카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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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Åh. oh,Oh,Oh,Oh. 와,비 скорее. 와,비슷하네. 아, 괜찮네. 아, 진짜 괜찮네요. 아, 괜찮네. 아, 뭐 좀 봐야. 아, 이제 안 타야겠어요. 한 개쯤에 온 것 같습니다. 아, 괜찮네. 아, 괜찮네. 잘 내려줘. 에이? 맞다, 맞다. 2, 2, 1, fly. 2, 2, 1, fly. 2, 2, 1, fly. 2, 2, 1, fly. Let's go. It's so bad. 2, 2, 1, fly. 2, 1, fly. 2, 1, fly. 2, fly. 2, fly. 3, fly. 3, fly. 아직 중간 밖에 안나와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어. 진짜 진짜 본체 점수 한번 해보고 싶다. 아 저걸. 웃음 나오는. 어이없어서 웃음 나오는. 웃기곤 해. 재밌네.